팬과 앱 감싸용 아 겐지 자추 아 자추 안했어 와 겐지 자추 아닙니다 형님 형님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와 인성 와 역시 겐지는 형님은 진짜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근데 리퍼브 서서 2층 힘싸움으로는 가기 되려나? 한번 해보죠 겐지를 믿고 예전에 겐지 세계 랭킹 13위였습니다 아유 2층으로 디바가 있네요 디바 로도그 어 우리 한명 납치당했다 뭐야 겐지 들어왔어 겐지 겐지 개피 나이스 오케 나이스 오오오오오 우리 겐지도 없어졌어 네 힘 4대5 힘 4대5 갑시다 어 로도그 포즈와 아이고요 역시 리퍼가 없어서 저희가 힘이 좀 약함 네 좀 그러네요 아우 아파 와 이거 한방에 들어 90위 1위 후우 아무도 날 못먹어 아 저거 90위 1위 유저홍님의 국내 1위 국내 1위 아시아 1위 저 궁 거의군요 예 로도그 랩 조심 일단 뚫어볼게요 어? 어? 상대 로도그 없어요 들어가죠 비트 비트 백크인 다운 겐지 궁 겐지 궁 몰라 그냥 밀어 디바다운 디바다운 오케이 겐지 아 겐지를 밀어냈습니다 어 나이스 리퍼 리퍼 거점 리퍼 반피 이거 궁각 조심 어깨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거 로도그니 그랩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 아 이거 그냥 벌레를 그냥 날아다니는 벌레를 낙하채시네 저기 두 명 아까 나간 애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두 명이 나간 82점 지금 8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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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P 으로 갔나봐요 스펙이오구먼 흠 화물이 날 민다 으하하하 화물이 날 밀고간 겐지 부조화 겐지 부조화 오케이 확인 확인 루시로 바꿨어요 잘 쓰입니다 어 정 상대 투탱에 겐지 리퍼 맥크리 딜러 원힐러 어? 그랩 조심 겐지 보조아 겐지 빠졌고요 디바 끌었어요 어이고 아 뭐야 이거 어 잘못 썼다 잘못 썼어 겐지 못 썼네 아이고 우리 팀 다 죽어버렸네 상대 겐지 공 엄청나게 빨리 채워 엄청 빨리 채웠어요 저랑 같이 썼는데 공을 저분 잘함 빨리 높아야돼 아니 겐지 높아다니 너무 좋잖아요 궁 차는거 한 두배로 올려버려야돼 두배 아이고 아니 쉬프트 한명밖에 못 긁게하거나 광역딜 안되고 어? 망령아 빠졌어요 광역딜 어 뭐야?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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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 아 좋다 석양 석양 조심 오른쪽에 리퍼 오케이 루슈 로드오그 넣었어요 로드오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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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맥크리 로드오그 밀어내줘 뒤에 맥크리 뒤에 뒤만에 고 맥크리 2층인가 1층인가요? 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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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안에 리퍼 어 왼쪽에 애들 많네 맥크리 오른쪽 위 지방에 아직 리퍼 있어요 왕령아 없어요 왕령아 피해 리퍼 피해 왕령아 없네 왕령아 빠졌어 리퍼 다운 어이 겐지니 조심 그니까 안주고 안주고 그 실절 오케이 줬어 겐지 뒤에서 깝치고 맥크리 밤비 밤비 로드오그 부조화 나왔어요 로드오그 부조화 나왔어요 로드오그 부조화 나왔어요 어이구 철 쓰셨구나 로드오그 로드오그 피셨어요 아 내가 볼록 아 내가 볼록공도 썼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 먼저 쓰는 걸로 하죠 그럼요 네 계속 디바 딸피 디바 반피 같이 합니다 노마를 가끔 자주는 안하고 방송 때문에 방송 방송 안할때는 좀 그래도 함 확인하 요즘엔 근데 안해 최근에 일주일 동안 우리 나한테 뭐 있었구나 뭐 호우하셨구나 상대 겐지 궁 들어오는거 막을만한 상대 겐지 리퍼 D 리퍼 D 아이고 아이고 리퍼 어디 있었는데 아이고 자리아님 혼자 살아남으셨다 최후의 승진자 깊게 깊게 두개 있어 어떻게 두개 가셨어 도망쳐 도망쳐 나오지만 도망쳐 나오지만 안 돼 죽는다 이번에 이제 저희 궁 타임 저희 수비 궁 타임 저쪽 도시우포 왔어요 겐지 궁도 없어요 리퍼 궁도 없고 어 어 왜 안 끌려와 어 가수 어 우니 베리어 언제죠? 자리아 베리어 언제죠? 어 루시우 다운 잘 끌리네 너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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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다 겐지 뱀 죽었어요 저 두명 자꾸 죽었어요 로드워크 로드워크 개피 로드워크 다운 겐지 겐지한테 넣었어요 겐지다운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방 나이스 오이고 맥크리 너무 잘 쏜다 맥크리 왼쪽 방 왼쪽에 석양 왼쪽에 석양 화물에 루시우부터 있어요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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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부터 리퍼부터 오케이 루시우 넣었네 루시우 아이고 비트 루시우 컷 디바 컷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저 정크랩 해도 됩니까? 수비체맨 안하시면 아니고 힐러 해줄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루시우를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 힐러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라인할게요 그럼 그럼 제가 리퍼 할까요? 뭐 일단 겐지 해도 제가 수비 활약은 괜찮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 어 딱히 좋은 조합은 아닌가 딱히 좋은 조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제가 잘하면 제가 잘하면 제가 잘하면 되는 정크리 엄청 잘하시는데 제가 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2인분 딜 넣으면 하하 제아타 말고 다른거 안돼요? 음 제아타도 괜찮은데 제아타도 괜찮긴 한데 세미딜러라서 밀고 들어오는거에 조금 약하긴 한데 음 뭐할까요 그러면? 겐지가 둘인데 겐지는 못돼요 맥크리에 대고 리퍼에 대고 네 맥크리나 리퍼 둘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너에 숨기였어 겐지 어 altura님 지금 80 뭐 2층에서 와는거죠? 네 2층 네 일단 2층 볼게요 정크리에 있으니까 2층으로 안할거에요 어 예 아 근데 정크리에 있는걸 못 봤으니까 한 번에 오겠죠 그걸로 볼까요? 제가 한번 교라해 볼게요 한 번에 오겠죠 네 안녕하십니까? 어째 긴장되고 있다 아 요 하염각탈 벤치기 2층으로 안 caption 제대로 된 싸움이였으면 좋겠구로 덫을 설치하셨나 앞에? 네 여기 옆에 아이고 여기 앞에 설치하셔야 되는데 덫이 설치하면 죽을거에요 하면 죽음 드로우다 뒤로 빠져서 너무 나가요 다리아 있어요 이쯤에 해올게요 네 이제 많이 모았고 웃 화면 걸림 라인이 어디갔어요? 앞에서 막아야 돼 앞에서 앞에서 아유 유아 왼쪽에서 왼쪽에서 뺏을거에요 정크래인 있는거 보고 정면으로 들어올수도 있어요 정면에 맥크리 겐지 겐지 옆에 겐지 반피 제가 겐지 볼게요 그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아 또 조하이구슬 너무 잘 조하이구슬 붙어있어가지고 조하이구슬 붙어있어가지고 겐지 신입했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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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벽을 어이구 어이구 누가 죽였어요? 상대 자리아 다운 확인 확인 D 한명 들어와있어요 겐지 개피 맥크리 못들어왔어요 맥크리 못들어오 맥크리 못들어오 맥크리 개피 아오케 나이스 맥크리 개피 아오케 나이스 상대일러 없어서 늦게 들어올거에요 오케이 자 궁원 이제 겐지 뺏어요 아이고 2층으로 와 2층 2층으로 자리아 뭐야 자리아 그 라인 자 이제 궁원 밀고 들어올거 같네요 겐지 밀고 들어온거 대신 와 이거 덧밟고 죽었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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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벽 잠깐 내릴게요 1층으로 이즈올거 같은데 1층으로 이즈올거 같은데 다 장면 장면와요 확인 확인 아직 안내려갈게요 정면으로 다해 정면으로 다해 6명 전부에요 내려가야죠 와 나이스 아이고 초월 썼네 상대 루시오 다운 와 프레퐁 나이스 아이고 이거 나 두꺼운데 겐티 다운 와 부자 근데 2대 교환이거든요 저거 루시오 없어요 상대 탱커들밖에 안남았어요 루시오님 어떻게 할 수 있나 아 P3이라서 일단 상대 탱커들밖에 없어요 탱커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로 갈게요 아이고 비빌 수 있을거 같은데 루시오 혼자 왔어요 몰라 맞아라 망치 아이고 또 비빌게요 예 안 되겠다 저기야 정말 생긴 어 겐지님이 이걸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아 이거 바꿔야되는데 지금 나와버렸네 일단 뒤지면 바로 바꿀게요 제가 제냐타나 아니면 딜러로 바꿀게요 제냐타로 바꾸는게 가장 좋을거 같네요 제가 그래도 시간 꽤 많이 끌어가지고 어이구 겐지게 피스 오케이 나이스 다운 다운 저 군 있어요 광벽창 폭탄 탱커 탱커 두 명 다운 탱커 나이스 나이스 정면으로 나갈거라 생각했지 않으니 갈까요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겐지 어 뭐야 겐지 1픽 겐지 1픽 오 이거 아니다 와 궁 눌렀네 탱커 아이고 악뎅 바꿔야지 2 뭐야 뭐야 이거 밤에 에덴깅 잡혀요 제냐타로 바꿨어요 저 확인 아니 아 졌나보다 지 좀 주세요 광벽 깨져요 젠지 무조아 어이구 아 나 죽겠다 어이구 어 저 죽 도화 때문에 죽기란 얘기는 저 저희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절대 안 도망 그냥 총 빠졌어요 수슈 컷 어 벌써 천 도망 겐지 무조아 어 이거 넘어졌어요 겐지 자리아도 자리아 개피 겐지 개피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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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 킬 킬 상대 라인 다운 자리아 개피 자리아 다운 루시우 우거 루시 컷 루시 컷 빠질게요 상대 밀러올거에요 2분이라서 자리아 공 조심하세요 자리아 공 어 이거 밀고 오겠다 체력이 200인데 한방에 죽어 초월 초월 석양 석양 조심 맥크리 맥크리 오케이 나이스 맥크리 빠졌어요 200 자리아 개피 따라가죠 제네타 다운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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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자리아 콜 맥크리 다운 망치 생겼어요 상대 망치 상대 망치 아직 안쓰지 않았나요 그 쓰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망치 아직 못 썼으니까 조심 자리아 궁은 썼고 초월 없으니까 비트 써야겠네요 망치 소리 들리면 상대 망치 방벽 좀 깨주세요 방벽 홈킬 겐지 들어왔어 겐지 자리아한테 부조화 붙였어요 라인 라인 부조화 라인 다운 나이스 겐지 부조화 겐지 다운 컷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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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타 태아 보고 있어요 자리아 컷 나이스 빨리 줘 오늘 어깨방이 잘 되네 오케 50초 초월 75% 가냐타야 지금은 제냐타 에스크 필러입니다 에스크 필러 루시오하고 같이 있으면 에스크 필러 광벽 1000 광벽 1000이요 못 깨져요 광벽 깨져요 초월 먼저 쓸게요 초월 썼어요 아아 맞췄다 겐지 궁은 아직 안 썼어요 자리아 자리아 극 딜 오케 디바 로봇 오케 앞 전면방어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아예 나가서 앞에 막죠 오케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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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저 뭐야 어디가 오케 나이스 나이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POTD 내꺼야 아하하 woo 수고하셨습니다 후 cruver 승부 이 Sync 아 겐지 자추 아니 자추 안 했어! 진짜 안 했어 형님 와 겐지 자추 아닙니다 형님 형님들을 이럴 수 없습니다 와 인성 와 역시 겐지는 아니 형님은 진짜 아니에요 겐지의 인성은 아니 아니 진짜 아닌데 아 형님들 장난 그만 쳐요 오 그거 아니에요 꿀잼